우리가 여기서 돈 번 거 가지고 슈퍼카드 사고, 미스키바도 차리고, 파트 열어서 흥청망청. 그러니까 임창정 씨가 와서 거의 믿습니까? 이런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그 시점에 거래했던 사람들이 트레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압도적 경제 콘텐츠, 주류사 압권. 안녕하세요, 이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또 우리 둘이. 뭡니까? 그 SGB를 대규모 폭락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뉴스가 워낙 산발적으로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좀 압권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었는데 사실 뉴스 취재하면서 취재를 하면서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요? 사실 저희가 조회수가 좀 나오게 하려면은 임창정 씨 얘기라든지 박혜경 씨 박혜경 씨 조조클럽 명예훼손으로 잡히긴 했지만 여보세령나야 이런 얘기 좀 하면은 조회수가 많이 났을 건데 사실 저희의 시청자분들이 그런 걸 바라진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실 거면 더 재밌는 채널 보시지. 굳이 상프로티비를 뭐하러 보실까 그러면은 상프로티비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이제 자본시장 관점에서 좀 어떤 거를 궁금해 하실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주로 취재를 했어요. 진짜 이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건의 진실에 가까운 근거들이 뭐가 있는지 물론 진실은 수사를 해봐야 나오겠지만 그럼 현재로서의 정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내용은 그럼 뭔 거예요? 그냥 사건의 전말이죠. 정말 딱 그 수많은 가지들이 있고 수많은 노이즈들이 있는데 그냥 사건의 전말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사실 이 시간이 주는 교훈은 자본시장에서 누가 돈 벌어준다 그러면은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돈 벌어준다 그랬을 때 내가 그에 합당하는 비용을 낸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자격 요건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돈 빼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빼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올 거다라는 것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이번에 HTS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기서 HTS니까 내가 돈을 넣고 주식을 팔았으니까 받아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영화 탓자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도박을 할 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돈을 들고 도박장을 나오는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여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제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도박장을 못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자기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쉽게 생각하면 그냥 누가 돈 벌어준다. 다 뻥이다. 부모님 정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주가라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주가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건 너무나 단순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다 같이 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아 저요 저놈의 새끼들이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같이 사면 오르는데 꼭 저놈들이 팔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건데 그게 사실 다 같이 그렇게 사면 가격이 오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해피하잖아요. 근데 이게 탐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 결국은 팔아야 내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탐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신할 틈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사서 오르면 모두가 해피하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팔아서 차익을 남겨야 내 돈이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서로가 여기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어깨 걸어들고 우리 끝까지 갑시다. 그리고서 아이고 저희는 애가 아파서요. 전세금을 빼줄 때가 돼서요. 수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핑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뺀 사람은 먼저 뺀 사람이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작전을 할 때는 소수에 세려고 했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배신하면 안 되니까 배신하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면 너무 사람이 많으면 못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목 내놓고 하기 위해서라도 소수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작전이 실패했던 이유는 목숨 걸고 하더라도 배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탐욕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번 사태는 불특정 다수가 주가를 올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이 사건은 딱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올리는 국면과 내리는 국면. 내리는 국면.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이야기 돼요. 사건이 다른 사건이죠? 네. 두 가지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건에서 손실을 본 세력이 있죠. 그렇죠. 일단 라덕연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 라덕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의 무리를 호환 세력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호환 투자자분이라고 예전에 라덕연 대표가 쓰던 호환. 네. 호환. 거기가 호환 세력. 왜 그러냐면 여기는 딱 정해진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기의 계좌를 맡겼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경비 아저씨도 있고 청소 아줌마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기저기 주식을 추천을 하면서 예전에는 작전 세력은 이런 걸 다 모르게 했어요. 자기들만 사서 모았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좀 다른 모습이 뭐냐면은 정말 불특정 다수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영화 보면 그거 있었잖아요. 룸에 들어가서 갑자기 그 뭡니까? 무슨 아이스버킷 같은 거 딱 가져오더니 핸드폰 모아.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만 알아. 라고 했던 게 옛날 작전 스타일이라면. 그게 이제 영화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정보 수집하는 거였고 영화 작전에서 나왔던 거는 어떤 빈 사무실을 구해서 가둬놓죠. 왜냐하면 핸드폰 다 뺏어가지고 그 정보 세갖고 딴 사람이 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번 거는 조금 달라요. 이번 거는 제가 호환 세력이라고 불특정하게 얘기했던 게 특정하게 모여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특정 단수가 다 같이 주식을 사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손실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작전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그러니까 직접 호환 세력과 관련이 없는데 주가가 오르는데 샀어. 이런 분들은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형성됐던 가격이 되게 시세 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모르고 들어가셨다 그러면 그분들은 피해를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급애인들은 피해자라고 일정 부분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환 세력은 그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고 호환 세력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안타깝긴 합니다. 손실을 보면 누나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하나 손실 본 사람들 중에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우키움 그룹의 김인래 회장의 주식을 가져간 쪽 그 가져간 쪽도 한 600억 정도 주식을 샀는데 그 다음날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그런 세력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분들이 어떻게 작전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종목이 8개인데 되게 예쁘게 올렸습니다. 먼저 삼천리 보면 쫙 올려가지고 툭 떨어지고 하림지주 쫙 올려서 툭 떨어지고 아우데이타 쭉 올려서 떨어지고 대성월딩스 쭉 올려서 떨어지고 일반적인 테마주 차트하고는 좀 달라요. 다르네요. 테마주 차트는 급등이 있어요. 어느 순간 급등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차트죠. 선광 같은 경우도 쫙 올립니다. 이게 정말 각도가 특정하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급등세도 없습니다.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있고 서울가스, 세방 대부분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이게 왜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일단 원래 작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전에 좀 구세대적인 방식의 작전의 선수들은 일단 기획자가 있습니다. 작전을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쩐주가 있어야 됩니다. 가격을 매수를 해서 매도 물량들이 생기면 그걸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수물량들이 이렇게 호가창 위에 있다. 그럼 여기 위에 보면 매수물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매수물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270주 사고, 12주 사고, 71주 사고 그러면 다 합쳐서 대충 한 400주 정도 사면 한 20원, 30원 정도 올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쩐주가 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기자라든지 감독당국도 좀 필요하긴 해요. 기자랑 감독당국이요? 감독당국은 저는 섭외하기가 좀 어려운데 기자는 왜 섭외를 해야 되냐면 작전을 할 때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야 끝나는 건데 자기네들이 매집해서 올릴 때는 슬금슬금슬금 올립니다. 그리고서 특정한 순간에 누군가가 이 주식을 사줘야 돼요. 그렇죠. 그 주식을 사려면 어떤 사람이 더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뉴스가 터져야 되는 거죠. 뉴스가 터져야 돼요. 그냥 주가가 오를 때는 이게 왜 오르지?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기사가 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형 호재가 발생했다. 이거네요. 사실 사람들이 주가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예 안 오르는 거는 관심도 없고 뭔가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뉴스는 없는데 올라가네? 그러면 달라붙을 확신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와중에 뉴스가 딱 터지면서 급등하네. 그런데 그러면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런 거죠. 그게 과거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게 매수를 할 때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정리하려면 주가가 폭락해요.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 매수세가 세게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불특정 다수를 사게 만드는 기폭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언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증권 방송의 전문가들 추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쫙 올려서 호재 터트리고 개미들 붙인 다음에 거기에 매도 물량을 던지면 여기서 주가를 폭락시키지 않고 이것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주가가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쭉 내려왔을 때 거기에서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이거에 호재를 한 번 더 주거나 아니면 주가를 한 번 다시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쭉 떨어지고 나면 이게 바닥에 대한 기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 바닥인가 많이 빠졌는데 싼 것 같은데 그럼 이전에 한 반만 회복돼도 이게 얼마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사가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들어 올리면 바닥인가 보다 보면서 한 번 더 올라요. 그럼 그때 마무리를 또 남은 주식들을 정리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들 아시는 표현인데 이른바 설거지라고 밥은 다 먹었고 나머지 찌꺼기도 걸러내는 그런 설거지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면 그 바닥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렇겠죠. 더 이상 주가를 들어 올려야 되는 세력도 없고 여기서 더 이상 호재도 발생하지 않고 여기서 큰 매수 세력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라는 건 그 가격을 올리면서 그 가격에다 거래했던 내역들이잖아요. 근데 그 거래형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데 이게 특별히 작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작전은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세게 자극하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주가 패턴이랑 비슷해요. 사실은 작전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토당토 않은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올랐다 내렸다 반등한다 이런 건데 이거는 정말 작전이 불가능한 코스피 차트예요. 2008년 금융기 당시 코스피 차트인데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1차로 떨어집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쫙 떨어지다 보면은 뭔가 반등의 기미를 빠다는 느낌 뭔가 다시 한 번 좀 올라오지 않을까 좀 싸지 않을까 이 정도 빠졌으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1차 바닥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누군가가 조작하지 않아도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2차 바닥에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1차 바닥에서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아 실탄이 좀 있어요. 여기서 뭐 물타기도 하고 매수세도 하고 그러면서 올리다가 2차 바닥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선 더 이상 실탄을 집어넣을 주체가 없어요. 없어지죠. 그럼 2차 바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펀더멘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게 코스피 차트예요. 딱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물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2차 바닥까지 내려가면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고점이고 오래 기다렸으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먹고 나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갑니다. 떨어집니다. 지친 사람 떨어져 나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하면서 결국은 그 펀더멘탈 자체가 개선돼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벽을 뚫지를 못해요. 펀더멘탈이 있어도 네. 그럼 펀더멘탈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언제 변했냐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7년, 20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어요. 그때 삼성전자전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가 쫙 올라갔던 시점까지 전고점에 물린 분들이 거의 10년 동안 물려있었어요. 그런데 펀더멘탈이 없는 경우는 내려가서 아예 그냥 못 가르죠. 그러니까 주가가 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전주가 무서운 거는 이게 펀더멘탈이 좀 괜찮으면 그나마 좀 오래 기다렸을 때라도 반등을 하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에 혹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정말 잔인한 거는 내 주식을 작전주가 사서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솔직히 하죠. 솔직히 하죠. 그거 안 하면 그건 안 하진 않죠. 정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전을 할 때는 매수 물량을 많이 모았을 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증권사 직원 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증권사 직원은 무슨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작전... 이거 다 과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다 과거에. 예전에 제가 취재하다가 만났던 작전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인데 거기서 증권사 직원이 필요한 이유는 매도 주체가 너무 강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키껏 주가 올렸는데 누가 너무 크게 빵 던지면 그래갖고 대주주를 섭외해야 된다 만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대주주를 섭외해야 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대한 물량이 나와버리면 그걸 다 받아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꼭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큰 손들이 있어요. 좀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우리가 지금 HTS로 볼 수 있는 거는 증권사 별 거래 물량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증권사 지점에 계신 분들, 직원분들은 어느 지점에서 거래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특정한 누구가 큰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지역에서 누군가가 크게 가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아, 그 지점 내에 삼성전자를 몇만 주 있더라 이런 정도는 지점에? 코칭으로 한번 해보죠. 여의도에 악권이라는 놈이 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걔가 몇십억 가지고 있다. 몇백억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당에 시장을 읽는 남자, 시장이가 있다. 그러면 그 거래를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럼 증권사 직원이 그걸 좀 모니터링하는? 그렇죠. 지점별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들도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주의를 할 때는 물량을 다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계속 사서. 그래서 물량을 풀더라도 이게 매도가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푸는 거고 그리고 이제 통정매매라고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하는 것도 특정한 사람한테 그 주식이 가면 안 돼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팔고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사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버스 태워준다고 내 주식 좀 버스 태워서 주가 좀 올려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 잘하시는 분들이 레벨 높은 사람이 레벨 낮은 사람 대신 막 태워줘가지고 올려주는 건데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럼 작전을 할 때 일단 분위기 깔으려면 주가 한 번 흔들어요. 쭉 떨어뜨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해가지고 적당하게 거래하시는 분들을 떨궈냅니다. 그래서 작전주의에 올라타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주식을 작전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심리를 이용해서 한 번 흔들어서 이 정도면 팔아야 되겠지 하면 자기를 두고 갑니다. 내려놓고 설거지 한 번 하고 지금 다 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더 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런 생각하죠. 왜 내가 팔면 오르지? 심지어 작전주도 그런 성격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심리도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번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 지난번에 sml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더 친절하고 설명을 알아듣기 좋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2019년 라덕연 투자 세미나라는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많이 봤어요. 주식에도 품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키워드의 상징성이 되게 있다고 봐요. 그리고 돈으로 돈을 버는 자산주 이런 겁니다. 자산주는 무엇이냐? PBR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1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20억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있어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20억 주고 저 회사를 그냥 다 사서 팔면 5배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 회사를 다 사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 회사들의 특징들을 보면 되게 자산주라고 하는 PBR이 낮은 주식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들이 지주 주식들이에요. 그렇죠.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연결자 회사들이 쫙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연결 자산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특별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PBR이 되게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우 데이터는 키움그룹을 쭉 가지고 있고 대성홀딩스, 하림지주 이런 회사들이 보통 자산주에 속하고요. 그리고 좀 안정적인 기간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천연가스 회사들 대표적으로 삼천리라든지 아니면 서울가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사실 되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데 성장성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도시가스를 두 배로 쓸리더고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번에 우리 서울 한번 먹어볼까? 이런 거 잘 안 돼요. 경남 한번 진출해볼까? 이거 안 되죠.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은 굉장히 많지만 여기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PBR이 낮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이거 회사가 자산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낮으면 이건 언젠간 좋은 가격을 찾아간다. 그런데 이게 좋은 가격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산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굳이 저 회사는 성장성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사면 된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자산 가치가 충분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일도 없고 진짜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거 회사 다 총산해서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다 같이 사면 된다. 그럴듯 합니까? 접근 방식은? 네. 진짜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하고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네요. 시작은?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PBR 낮은 회사들은 PBR 낮은 특징들이 있어요. 개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라덕현 대표하고 통화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의 투자법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늘고 있는 것이 비결이다. 중간에 누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니까 그 가격을 못 찾아가는 거지 오래 가면 가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자산주의 그런 회사들도 있죠. 어떤 시장에서 다른 이유로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제일 못 받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지펀드 외국계 해지펀드 같은 애들이 가서 그 회사 다 지분 사서 이 회사가 저평가된 요인을 해소하는 거예요. 해소하고 그러면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대주주가 자꾸 여기서 돈을 빼먹는다 혹시 아니면 배당을 너무 안 한다 아니면 자기한테 별 필요도 없는 자산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외국계 해지펀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국의 행동주의 펀드들도 있죠. 가서 이런 부분을 개세원하세요라고 주저 제안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쓸데없이 잉여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 ROE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럼 그것들도 배당 많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게 돼요.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예 경영권을 뺏어와서 적대적 M&A를 한 다음에 그냥 회사를 다 싹 다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워낙 PBR이 낮기 때문에 싹 다 팔아버리는 것도 이익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업사냥꾼과 행동주의 펀드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이 작전은 불특정 다수가 함께 했던 작전이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세력들끼리 할 때는 우리가 해서 올릴 거야 라니까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불특정 다수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어? 그럴 듯한데? 라는 얘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안 올라가는 이유는 자꾸 사람들이 이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면 혼자로는 안 돼요. 자꾸 매물벽에 누가 자꾸 매도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고 너도 사고 우리가 같이 사서 저 매물벽을 다 뚫고 올라가서 적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같이 사서 믿고 기다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매물벽이라는 거를 기업가치를 보는 사람들 중에 되게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아 저것만 뚫으면 되는데 저렇게 자꾸 파는 놈 공매도 잡아놓은 놈 얘만 뚫고 올라가면 적정한 가치에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조금 사니까 제가 자꾸 팔고 그러면은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하면 좋지 않게. 제가 심지어 제가 아는 코스닥 CEO분 중에 한 분은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그래가지고 진짜 돈 끌어무어서 그 매물벽을 뚫어버렸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몇 번 그 매물벽 뚫었다가 시세 조정으로 감옥 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 마음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고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는데 저 매도 세력들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나 혼자 아니면 다 같이 해서 한번 뚫어보자 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있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누구나. 그렇죠. 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럿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저 매물을 한번 뚫어보자 라는 것에서 이게 작전이 될 수 있잖아요. 시세 조정이 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 사람이 모아야 되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각자 거래하면 안 돼요. 그렇죠. 배신 때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거래를 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펀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도화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제도화해놓지 않으면 여기서 시세 조정이라든지 매물벽을 뚫어보겠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시려면 펀드라는 데 가입을 하라는 거고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거대 물량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매물을 좀 크게 팔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거액 자산가가 펀드 빼겠다. 그러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 평균 거래량이 몇 퍼센트 이상은 못 판다. 펀드 내에는 그런 게 있어요. 거래를 할 때 그런 거 동향을 감시를 하고 한국거래소에서도 그 계좌에서 너무 시세 관여를 많이 한다. 가격에 크게 관여를 하는 주문이 나온다. 그럼 바로 전화합니다. 조심해라. 그런 식으로 거래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논리가 됐고 그럼 이 논리를 확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벌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논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벌게 하는 방식이 1억, 2억, 3억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게 만들었을 때 종목 추천을 해줬는데 이게 한 20%, 30% 올랐네. 예를 들어 한 1억 넣었어요. 그런데 3천만 원 벌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2억 넣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3천만 원 받아서 기쁘다가 아니라 내가 10억을 넣었으면 3억인데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한번 맡겨보시죠. 저 믿으시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나 혼자 알기에 너무 아쉬워요.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립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정말 실력 좋은 친구가 있는데 여기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전인지 알았냐 몰랐느냐는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돈을 많이 밀어넣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이 각 주가를 더 올릴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물을 지속적으로 받아주려면 실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작전은 특정하게 쩐주를 두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었겠죠. 그럼 그것도 다 받아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증권사 계좌에서 나온 것들을 계좌들을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 그 계좌의 액수가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 크지 않다라는 게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건 아니고 꽤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들이 한 1억, 2억, 3억 정도 하다가 갑자기 큰 계좌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패턴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그 계좌를 받았을 때 이거를 불특정 다수로 운용을 하게 되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계좌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돈을 맡기세요. 저한테 돈을 맡기는 방식은 핸드폰을 드릴 테니 거기다가 계좌를 여시고 공인인증서 주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과 계좌를 받아오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은 좀 그거를 어떻게 주고서 확인을 하냐 거기서 확인을 할 때는 우리가 금융결제원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저기를 받으면 자기 계좌를 통합으로 볼 수 있는 인포메이션 앱이 있어요. 그래요? 네, 어카운트 인포라고 내가 이제 국민은행에 얼마 키움증권에 얼마 KB증권에 얼마 이거를 그냥 볼 수 있어요. 그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MTS로는 못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의 MTS로 못 들어가서 자기 주식 거래는 못하는데 이 마이데이터 앱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 있는지는 볼 수 있는 그렇죠. 딱 거기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억 넣었다. 근데 오, 갑자기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렇죠. 고맙고 아, 역시 라대표가 최고야. 이건 정말 실력 있는 사람한테 돈을 맡겼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거래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거 라대표가 얘기를 했던 건데 팔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팔게 해줬다. 예를 들어서 아, 저 지금 뺄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빼면 뭐 마이너스 한 2, 3%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마이너스 2, 3% 간 거를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지지 않게 거기서 그냥 받아볼 수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가가 크게 급등하지 않았던 것도 그렇게까지 올리지 않았어요. 한 2, 3% 올라가면 팔아서 적당한 가격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 방에 올려서 한 방에 끝내려는 작전이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같이 하고 있는 작전이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으로 올려요. 이게 만약에 급등하잖아요. 그럼 파는 사람도 엄청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적당하게 2, 3% 정도 오르는 걸로 쫙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관리를 하려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난데없이 거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계좌들을 다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여기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호환 세력이라고 제가 명명했던 그 팀이 구성이 되었고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거의 수천억에서 조단위의 돈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계좌를 받아가서 한 것도 이거를 10억 넣었다고 10억만 거래한 게 아니라 거기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CFD라는 표현을 안 쓸게요. 표현이 어려우니까 그냥 빚을 땡겨가지고 그거를 20억, 30억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해서 실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죠. 그럼 이걸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라동연 대표 표현에 따르면 자기 예전에 PC방 할 때 주식 배우러 왔던 동생들 이른바 문화생이라고 부른대요. 그럼 그 문화생이란 분들도 거기에 같이 했는데 주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업 이게 나쁘고 그런 거 진짜 큰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가족들을 추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한테 다 추천해서 그 돈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매매를 하면서 통정매매가 별게 아닙니다. 내가 사고 내가 팔면 통정매매예요. 그래서 주가를 그어가지고 조정했다. 올렸냐 내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질까 봐 받쳤다. 이것도 시세조정입니다. 그리고 2, 3% 이상 폭등한 적은 없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통정매매고 시세조정이에요. 그래서 라동연 대표는 자기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대부분 자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1인 매매 같은 경우에도 1인 매매는 행동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남의 계좌를 갖다 거래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번에 작전을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게 또 그 다음에 나타났던 거는 그럼 라동연 대표는 뭘로 돈을 버나? 라동연 대표가 돈 버는 방법? 그러면 자기 돈도 거기에 박아가지고 계속 주가를 올렸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럼 공짜로 수익을 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그거를 5대5로 나눴어요. 5대5로 나누기로 했어요. 네가 1억을 벌였으면 5천만 원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은 돈을 거래할 때는 그런 말을 하지만 큰 돈은 그렇게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아까 짜잘하게 우리끼리 이주오 앵커가 나랑 좋은 주식이 있는데 우리 같이 사자. 우리 사봐야 뭐 얼마나 사겠습니까? 뭐 커드 100만 원? 이거는 제도의 영역과 별로 제도가 신경 쓸 것도 아닌데 이렇게 거대한 사람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돈 송금하는 거 그냥 송금하면 되는데 큰 돈이 움직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20억 벌었다. 50% 그럼 10억이죠. 그렇죠. 10억 송금하면 은행에서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금으로 뺏어가지고 간다? 박스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이게 금융정보원이라고 해서 금융정보분석원 FIU라는 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자금세탁방지법을 관리하는 데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자금이 움직이면 은행에 의무적으로 FIU에다 신고를 해요. 근데 여기서 너무 큰 돈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서 물어봅니다. 이 돈 뭐냐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개개인이 그냥 사적으로 거래하는데 PD님 제가 계좌에다 한 20억 쏴주면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내 통장에 갑자기 돈이 들어와도 이상해요. 맞아요. 기쁜 게 아니라 이상하단 말이에요. 무섭죠. 뭔가 연루된 것 같고.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50억 벌었는데 20억 안 주면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20억 달라고 따질까요? 그러기도 힘들죠. 그러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했던 방식이 이른바 거기서 나왔던 수많은 이상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골프 회원권부터 해서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네 연예기획사를 차렸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테리어 업체를 뭐하러 차렸겠어요? 인테리어 하려고 차렸겠어요? 아니죠. 인테리어를 했다 그러고 입금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입금된 계좌가 돈이 움직이게 된 거고 이거는 이른바 B2B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1억 원 정도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다 1억 보내는 건 이상하지 않잖아요. 사업용 지출과 사업용 비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골프 회원권을 팔았다? 그러면 골프 회원권의 가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 거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카드감 골프 레슨비 같은 경우에 꽤 비싸잖아요. 카드 결제를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카드를 한 2천만 원 갑자기 긁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카드사에서 연락 옵니다. 카드사에서 이상 거래 감지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연락이 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골프 레슨비가 원래 그 정도 되는 규모로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상 감지가 안 되게 되는 거죠. 명품샵. 명품을 좋아서 했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큰 돈을 거래하기가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내용 보면은 뭐 이런 업체를 차렸네 저런 업체를 차렸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업체가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겠네요. 그 돈을 받으려면 거래할 수 있는 루트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광란의 파티가 중요해요. 광란의 파티요? 네. 그냥 그거 즐긴 거 아니었어요? 거기서 광란의 파티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결속력을 높여줄 수 있어요. 배신 때리지 마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여기서 돈 번 거 가지고 슈퍼카도 사고 뭐 위스키 바도 차리고 파티 열어서 흥청망청 그러니까 임창정 씨가 와서 뭐 거의 정교다. 믿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내 돈 다 맡겼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런 같이 하는 그런 세레모니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돈도 빼돌렸겠지만 그 과정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낸 겁니다. 그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수료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수많은 기사들이 그 맥락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펀드라고 하는 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데 라덕연은 본인이 내가 이거 돈을 어떻게 가져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많은 업체들을 차려서 그 통로로 돈을 받아간 거지 무슨 업체가 있었고 이게 골프장인지 연예기획사인지 명품업체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뉴스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은 사업을 다각화해가지고 되게 사업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업체를 많이 차렸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조각 퍼즐을 맞춰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건인 내릴 때 사건 페이지 2 내릴 때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호환 세력들은 작전의 대주주를 끌어들이지 못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김익래 회장도 주식을 팔았고 대성홀딩스라든지 서울가스 같은 경우도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돈이 만만치 않게 있었습니다. 조 단위로 있었기 때문에 서울가스 물량도 다 받았어요. 서울가스 물량 받아가지고 다시 안 떨어지게 다쳐냈잖아요. 그 정도 돈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다우데이터였어요. 4월 20일 날 4월 20일 날 다우데이터에 김익래 회장이 블록딜을 했어요. 근데 그 블록딜이라는 거는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데 그냥 시장에다 던져버리면 매수고가 다 잡아먹으면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금랑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140만주 600억을 팔았는데 600억 정도를 갑자기 던지면 이걸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매수 주체를 잡아서 하는 거래가 블록딜이에요. 그것도 통정이네요? 통정인데 이거는 합법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정해서 하는 거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외에 정해진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자정거래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가가 왜 폭락했을까? 폭락을 하게 되면 생겨나는 문제가 여기가 신용거래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일정한 주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 주식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와요. 니네가 만 원 가지고 2만 원어치 샀는데 담보 가치가 만 원이다. 단순 계산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예를 들어 50% 하락을 했다.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 나 만 원 빌려준 거 받아야 되는데 이 주식 팔아봐야 만 원밖에 못 건질 거면 그때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비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증권사는 강제로 주식을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고 이게 트리거가 돼서 나머지 대출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 원에 예를 들어서 증권사가 팔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주식이 없어지고 끝나는데 만 원에 못 팔았다. 가격이 더 떨어졌다. 그래서 예를 들어 8,000원에 팔았다. 그런데 지금 빚이 만 원인데 그럼 2,000원 물어내야 돼요. 2,000원 물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참 돌았던 인터넷에서 돌았던 얘기가 결제 예정 금액이 마이너스 7억 원 72억 원 마이너스 72억 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주식이 있었는데 그냥 마이너스가 됐을 뿐인데 이게 왜 그럴 수 있냐면 이게 그 신용으로 받았던 것에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던 거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팔았냐 누가 팔아서 이 폭락을 일으켰느냐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 뒷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했던 건 뭐냐면 일단 4월 20일 날 그 김익래 회장이 주식을 블록딜로 팔았던 거는 맞다. 4월 20일에요? 네. 그리고 어느 계좌로 나갔냐면 4월 20일 날 키움증권에서 146만 주의 매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140만 주 가량은 김익래 회장 지분이 팔린 거고 나머지 한 6만 7천 주 정도는 일반 매도 물량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주가 차트 같이 보시면 여기서 여기가 20일이거든요. 20일.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더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지고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다음 날 21일 날 21일 날 또 주가가 한 제일 낮은 게 한 9% 빠지고 종가 6%로 빠졌거든요. 그러면 21일 날 판놈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서 반대매매가 나왔을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20일에는 다우데이터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건 맞는데 이거 블록딜로 나왔고 그럼 블록딜로 받아간 거니까 시장에 던진 건 아니에요. 영향이 없을 거고 시장 자체 영향이 없을 거고 근데 정작 실제로 급락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는 21일, 22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이어서 24일이 월요일이에요. 아 21일, 24일 24일인데 그러면 21일 누가 지금 이 총화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단대 매매가 나와가지고 이 8개 종목이 다 같이 한가를 맞았냐라는 거에서 지금 이제 라덕현 대표 쪽에서는 김익래 회장이 블록딜로 팔았고 그 블록딜로 판 외국계 해지펀드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주가가 폭락했고 그거는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엔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려가지고 증여세를 줄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김익래 회장이 주가가 높으면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주가를 떨어뜨려가지고 증여세를 덜 내려고 했다. 그래서 이거는 김익래 회장이 실제로 판 게 아니고 파킹만 보다. 아 그렇게 되겠어요?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계좌에는 600억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라덕현 대표의 주장. 그러면 실제로 외국계 해지펀드가 가져간 건 맞으니까 그걸 누가 가져갔냐면 매도주관사가 있고 매수주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도 우리가 부동산을 살라는 사람이 가는 부동산이 있고 팔려는 사람이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끼리 만나서 거래를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 외국계 해지펀드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산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매수주관사가 있어요. 거기가 모건스텔리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4월 21일 날 모건스텔리 계좌로 16만 주 매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모건스텔리는 이전에는 그렇게 매도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6만 주 매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모건스텔리가 매수주관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산다는 사람이었다면서요. 그러면은 거기서 산 사람이 바로 모건스텔리에 팔았다. 모건스텔리를 통해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 블록데일 받아간 사람이 팔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가를 보면은 여기서 그 21일 주가는 마이너스 9% 갔다 6%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21일에 보면 모건스텔리가 지금 16만 주를 팔았는데 키움증권에서 매수수잔량이 23만 주가 나와요. 매수가요? 순매도 빼고 나면 순매수에서 10만 주 정도 나오고 여기서 모건스텔리 15만 주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보면은 이쪽에서 삼성증권 거의 한 10만 주 KB증권 한 8만 6천 주 정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화, 모건스텔리 신한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21일에는 매수세가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까지 떨어진 거를 밀어 올렸습니다. 누군가가 밀어 올렸고 여기 삼성증권과 KB증권의 계좌에서 키움 삼성 KB가 꽤 많이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6% 종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게 트리거는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이때는 매수 물량이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반대면으로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4월 24일이 중요해지는 건데 4월 24일에 9시 시초가의 어떤 차트를 보면 분봉입니다. 시초에 플러스 양봉이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21일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반대면의가 나오면은 시초가에 던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초가부터 하한가를 찍혀야죠. 쩡하가 찍혀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양봉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다가 슬금슬금 밀리다가 여기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 시점에 반대매매를 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고 하한가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9시 한 반 되기 조금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시점에 거래했던 사람들이 트리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럼 거기서 이 물량을 어느 정도는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라더겐 쪽에서도 이걸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걸 받을 수가 없었던 거고 분봉으로 보면 17분의 마이너스 3% 21분의 마이너스 7% 됐거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7%가 됐던 여기가 반대매매를 건들게 된 거고 이러면서 24분의 하한가로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물량이 어떻게 되냐면 24일입니다. 24일에 지금 SG증권에서 33만 8천 주의 매도 물량이 나와요. 이게 SG증권은 CFD라고 불리는 신용 그러니까 반대매매 계좌입니다. 그렇죠. 반대매매에서 33만 8천 주가 나왔는데 이게 드디어 반대매매가 24일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분명히 누군가 팔았고 거기서 반대매매 물량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거래를 볼게요. 그 다음 거래를 보면 25일입니다. 25일은 점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래를 많이 못해요. 근데 거래증권사를 보면 이베스트증권이 매도 5만 5천 주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5만 5천 주는 뭐냐면 반대매매입니다. 반대매매를 했는데 5만 주밖에 거래를 못했어요. 점하로 갔습니다. 그럼 BMP8254만 3천 주 HSBC4만 1천 주 이거 다 CFD 계좌 반대매매 나온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26일 날 보면 거래량이 터집니다. 26일? 네. 이게 지금 삼성증권에서 325만 주 나왔고 한국증권에서 292만 주 KB증권에 196만 주 나왔어요. 그럼 이게 반대매매가 나왔다는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서 삼성증권, 한투증권, KB증권을 통해서 라덕연 팀의 반대매매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매수 계좌랑도 같은 계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계좌랑 같은 계좌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 한국, KB, 이베스트 여기에서 주로 거래를 하다가 여기서 반대매매가 나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산 거겠죠. 예전에 여기에서 샀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21일 날 거래에 사서 올린 데가 어디냐. 삼성증권, KB증권에서 21일 날 모건 스텔리가 던지고 있을 때 이걸 받아준 계좌가 삼성이랑 KB증권이에요. 다시 뒤로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 뒤에서 26일 날 반대매매 나왔던 계좌가 삼성, 한투, KB. 그러면 20일 날 블록딜 이후에 주가가 빠질라 그랬던 거를 야자균 쪽 팀에서 좀 바치려고 했더라고 추정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26일 날 이 반대매매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매매가 나왔고 거기서 신용장구에 현금증거금이 빠지게 되면서 나머지 회사들을 탕탕탕 치면서 릴레이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김행래 회장의 지분을 받아간 외국계 해지펀드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다면 그럼 외국계의 매도량이 나와줘야 돼요. 외국계 매도가 지금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SG도 여기 89만주 했잖아요. 그런데 24일 날 팔았던 게 33만주예요. 여기도 반대매매도 다 처리를 못한 거예요. 반대매매를 처리를 못하니까 26일 날 89만주 이렇게 처리한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수량들도 대부분 반대매매로 갔었다고 한다면 아까 140만주는 작은 주식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주식인데 그러면 김행래 회장한테 그 주식 받아간 외국계 해지펀드들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몰렸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반대매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무슨 수로 팔았겠어요? 팔았으면 여기 어딘가에 숫자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물량을 다 못 받아갔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140만주를 누군가 받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140만주를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를 때리려면 그럼 140만주 이하의 숫자가 여기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걸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조 앵커 얘기처럼 이 외국계 해지펀드가 제가 취재한 걸로는 한 군데가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니까 나눠서 보낼 수는 있어요. 나눠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때 25일날 지금 쩌마가서 거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못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4일날은 반대매매 시작돼서 못 팔았을 거예요. 그럼 팔아도 26일이에요. 음... 네. 거래가 되는? 네. 그러면 600억을 사가지고 이걸 진짜 그때 손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쩌마 두 대 맞고 손절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계 해지펀드도 겁나 물려있을 거라는 거죠. 아, 그 말이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데 아까 나더겐 대표가 주장했던 저거 파킹이라 입금이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김익래 회장이 이번에 장고를 공개를 했어요. 24일날 내가 주식을 140만 주를 팔았고 600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게 왜 파킹이라고 주장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대주주는 증여세를 내려면 주가가 낮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김익래 회장이 이 주가를 떨어뜨렸다. 왜 떨어뜨렸냐?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걸 자기가 팔아서 떨어뜨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가 그걸 왜 받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그냥 넘긴 다음에 주식만 이렇게 넘긴 다음에 그냥 거기가 너네가 알아서 팔아. 주가 좀 떨어뜨려봐. 나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나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그들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날의 시나리오. 라덕현 대표 쪽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저거 돈도 안 줬을 거다. 그러니까 계좌 내역 한번 봐라. 그랬는데 그래서 장고 증명서를 공개한 게 라덕현 대표가 주장했던 첫 번째 의혹이었어요. 저거는 김흥래 회장이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폭락시켰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받아간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 공매도 세력일 것이다. 아, 폭락시켜서 돈 벌려는 공매도 세력일 것이다? 네, 그런 세력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매도 잔고를 한번 살펴봤어요. 바우데이터의 공매도 잔고 내역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이게 블록딜이 있었던 때가 한 223만 주 정도 공매도 잔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공매도 잔고가 29만 주로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블록딜이 일반적으로 생기면 할인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시가에 팔지는 않거든요. 그럼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공매도가 좀 늘어난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 그래, 뭐가 됐든. 여기서 한 30만 주 정도로 공매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10만 주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한 10만 주 정도 줄어들었죠. 26일에는요? 그러면 공매도 잔고에서 한 20만 주 정도가 차익을 보고 빠졌다는 거죠. 나간 거죠. 그러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 주가 폭락으로 수혜를 받겠구나. 20만 주 정도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한 4만 5천 원, 5만 원, 최고가 한 5만 5천 원 정도 갔었으니까 이걸 1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 치고 그러면 거기 한 얼마죠? 한 4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의 이익을 봤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20만 주니까 80억 정도. 80억의 이익을 받겠죠. 받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아까 사간 주식이 600억이에요. 내가 600억의 주식을 들고 있는데 80억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주가를 폭락시켰다? 그러니까 400억 손실보고 80억 이득 보는 거잖아요. 그 짓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락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황상? 물론 외국계 펀드가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걸 쪼개서 가져갔는데 한 곳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0억 정도 들고 있었다. 그런데 내 것 주가 다 날린다 생각하고 그냥 던져가지고 그걸로 공매도 포지션 80억 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히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라덕현 대표가 주장했던 공매도 연계설은 이 거래 내역으로 봤을 땐 좀 무리다. 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라덕현 대표라는 분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시세주정에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시세주정으로 불법으로 판정이 될 것 같아요. 불법이름은 불법이고. 그러면 라덕현 대표는 왜 굳이 이 얘기를 다 자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할까. 그러면 그리고 이분이 진짜 이분의 불법행위라든지 이분의 주장을 언론에서 다 담아주는 게 적합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분의 인터뷰를 언론사에서 내보내는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 자체도 중요한 기사거리이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도 있고 암, 명암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불법행위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어주는 꼴이 돼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김익래 회장을 지목을 해서 김익래 회장 편들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의 주장을 한번 나도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본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 내용을 그분은 왜 그럴까. 자기의 불법행위를 그냥 다 인정하면서까지 사실상 인정하면서까지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제가 라덕연 대표하고 통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지금 시세주정이랑 통장매매를 그러니까 이게 불법을 안 했다고 하지만 시세주정이라는 게 종가 관여를 하거나 꼭 급등시켜야만 시세주정이 아니지 않냐. 이거는 가격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것들도 시세주정인데 그렇지 않냐라고 라덕연 대표한테 얘기했더니 그거를 수수당국에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난 불법이다. 난 그러면 감옥 갈 거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김익래 회장의 잘못을 찾아내야 된다. 이 주가를 떨어뜨려서 이익을 보려고 했던 세력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얘기가 저는 지금 감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의 잘못을 확인시켜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덕연 대표라는 사람과 이른바 호환 세력이라고 제가 명칭을 했던 그 불특정 다수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의 조단위가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라덕연 대표를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 가는 건 자기 몸 하나 감옥 가는 건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본 누군가를 잡아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하면 만약에 여론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 그리고 그 잘못은 저 사람한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주가를 우리는 사서 올렸고 우리가 함께 정말 기업의 적정 가치를 추종하려고 했던 거고 잘못은 저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돈 내놔 나한테 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해. 그리고 그다음에는 저 사람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서 피해가 생겼으니 저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만들고 싶은 거네요. 그리고 김익래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판 게 아니라 블록딜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팔았다고 의심되는 건 외국계 해지펀드거든요. 그런데 외국계 해지펀드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김익래 회장을 거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라덕연의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타겟은 김익래 회장이 아닌 외국계 해지펀드가 돼야 되는데 괜히 또 김익래 회장을 건드는 걸 보니 이 프레임이 좀 안 맞아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익래 회장이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 외국계 해지펀드하고 짜고 했다. 이렇게 해야 김익래 회장이 얽히는 거고 그리고 저기에 외국계 해지펀드가 공매도를 해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도 김익래 회장이 드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걸고 수사를 해서 뒤에를 조사해서 불법행위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지 본인 돈 안 갚을 수 있을 거에요.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닐 건데 지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히려 제가 검증하고 싶었던 부분은 저 불법행위자의 얘기를 그대로 옮겨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주장이 어느 정도 정황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얘기가 김익래 회장이 잘못한 건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외국계와의 거래가 정확했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외국계 해지펀드도 어차피 쪼개져 있는 거니까 공매도를 같이 포지션을 잡아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엄중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금융회사의 대주주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엄중한 책임과 훨씬 더 깐깐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나재근 대표의 주장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SG 사태 혹은 8개 종목의 동반 하한가 사태라고 불리는 내용을 1부와 2부 올림 방법 떨어뜨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나눠서 얘기를 해봤고요. 사실 지금 각각의 주장이 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일반인 입장으로 이제 언론을 지금 보게 된다면 라덕연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오히려 그리고 김익래 회장은 노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덕연 의장 의관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자극적이죠. 자극적이고 공매도 얘기도 나오고 외국인 해지펀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정황상 이런 거래 정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있는 자신의 주장이 정말 얼마나 사실에 맞아떨어지는지를 권순우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공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공방이나 아니면 누가 나쁜 놈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고는 터졌고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던 거고 제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취재를 통해서 더 나올 내용은 굉장히 희박한 것 같아요. 실제로 거래 내역들을 다 뒤져보려면 권한이 있는 수사당국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리고 나머지 연예인 문제라든지 여기에 또 특정한 누군가가 또 거물들이 또 나와서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의 어떤 뼈대는 이런 거다라는 걸 좀 아시고 그리고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국면에서는 이런 사람이 개입을 했고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 누구 그런 것들도 거기서 그중에 한 명이에요. 권한 세력의 한 명이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골프 선습장 이런 거는 카드깡하고 회수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자본시장의 정답은 없어요. 자본시장의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유일한 정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주식은 결국 기업의 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기업 가치의 주가가 수렴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냥 뭐 그나마 유일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뭐 언제 수렴을 할지 수렴을 하긴 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게 뭐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채권 시장은 어떻고 외환 시장은 어떻고 경제성장률은 어떻고 연체율은 어떻고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딱 각자의 방식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론적인 기업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지 않아요. 가격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기업 가치의 한 번에 수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같이 위로 같이 생각하자 라고 하는 것조차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지표가 되는 거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니까 거기에 수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면 오른다 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오른 가격에 누군가가 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오른 가격에 누가 사줄 것이냐. 나보다 더 이 기업 가치를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단기적으로 이거 트레이딩해서 먹을 수는 있는데 정말 끝간대까지 갔는데 누가 이걸 내 걸 사준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꼭지에 잡는 이유군요. 내가 항상 꼭지에 잡는 이유는 여기 있었어. 오늘 주식의 비밀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거기에서는 생각을 해봐요. 이 정도 가격이 있고 이 정도 가격이 있으면 이거를 내가 여기에 어떻게 사고 팔까 라고 생각하면 이 꽃 제일 바닥과 제일 위에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간에는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여기서 딱 팔아서 큰 돈 벌 수 있겠지만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큰 돈을 벌려면 작은 돈 여기서 탁탁탁 먹다 팍 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자산을 증시키고 기업의 성장과 나의 성장을 함께하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하여행해서 가는 게 장기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좀 너무 답답하고 뻔한 얘기를 드려서 정말 되게 죄송한데 결국은 건전한 투자라고 불리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방식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제도적으로는 일단 저는 이 김익래 회장의 거래가 수많은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너무 크게 줬던 건 너무 아쉬워요. 이게 진짜 대주주 매매는 시장 가격에 너무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는 대주주 거래의 사전 매도 공시, 매도 사전 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대주주가 내가 팔 거예요. 그럼 주가 빠질 수도 있죠. 그럼 대주주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그만큼 못 팔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만큼의 페널티가 있지 않냐라고 한다면 저는 대주주가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정도 불이익은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시가 나오는 순간에 주가 빠지면 우리가 손해 아니냐 개인들도 손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팔고 나서 공시나서 빠지는 것과 그것보다는 충격이 덜하겠죠. 충격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주주 매도 사전 공시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라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이게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 때문에 예전에는 특정한 거래들이 같이 움직일 때 작전 세력으로 봤었거든요. 지금처럼 핸드폰 가져가고 IP 조작하고 불특정 사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1년 넘게 그러니까요.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도 감독당국이 적발을 못했어요. 이게 원래 감독당국에서 시세 조정, 감시하는 시장 감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 사이렌 울린다면서요? 예. 그럼 바로 연락 갑니다. 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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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특정한 몇 개의 거래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서로 거래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시세 관여율이라 그래서 특정 몇 개의 계좌가 시가에 자꾸 영향을 많이 주게 되면 그걸 바로 시장 감시에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함께 움직이는 통신 환경이 돼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 거래를 잡아내지 못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렵긴 할 거지만 이런 불공정 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되게 식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물론 탐욕의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좌 다 넘기고 그리고서 여기서 막 오르니까 서로 좋고 파티하고 조조 파티한다고 해서 그런 관한의 파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도적으로 있는 시스템들 어떤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해 주지 못하는 부분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들은 정상적으로 제도권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오히려 불신하고 오히려 이런 다른 영역을 자꾸 찾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제도권의 어떤 금융 시스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진짜 고객들의 수수료를 받아서 그걸 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한 번에 되진 않겠지만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저렇게 위험한 작전 세력과 얽히기보다 내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SG사태의 전말을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이 뼈대 그 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가지들은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가십거리로 알면 좋지만 그 중간에 있는 뼈대 뼈대를 권순우 기자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연예인 얘기도 아니고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나는 오늘 임창정 얘기 들을 줄 알고 왔는데 너무 길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박혜경 얘기 안 해 주실 거예요? 아휴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겠어요 이게 또 압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압도적 경제 콘텐츠 주소 압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대세 기업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52주 신고가에 숨겨진 떠들던 진실 캔슬림 진행시켜 캔슬림 투자 기법을 통한 살벌한 검진 대한민국을 들썩일 놀라운 주식 강의가 찾아온다 기업 탐정 체슬리 52주 신고가 캔슬림 분석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앱을 확인하세요 영상 하단의 링크